전라남도가 올해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확대합니다.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소규모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와 가스배관, 보일러, 안전장치, 계량기를 설치해 LPG를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. 올해는 지난해보다 7개 마을이 늘어난 13개 마을로 확대합니다. 보급 대상 마을은 매년 8, 9월 시군을 통해 신청받아 사업 적합도와 탱크 부지 확보, 주민 참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입니다.